안녕하세요. 젊어지는 채널의 저는 추민수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어떤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더욱더 어려지고 젊어지고 그리고 예뻐지고 건강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물론 저도 많이 하게 되고요. 여성 여러분들이라면 많이 하게 되는 고민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민소매를 마음껏 입는다는 것이죠. 민소매는 정말 섹시하고 날씬하게 입고 싶은데 이 팔 어깨와 팔이 붙어있니 군살 때문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운동을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15회에서 20회 정도로만 반복해 주시면 정말 민소매를 자신있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아울러 보너스가 있습니다. 바로 만성 어깨 통증인데요. 어깨 통증이 시달리셨던 분들도 이 운동을 자주 하게 되면 될수록 그 어깨 통증에서 벗어나셨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민소매를 자신있게 입기 프로젝트 그리고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에서 벗어나기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운동 시작 전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 그만큼 정말 백번 천번 만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바른 자세로 임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요. 어 마치 그림을 그릴 때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더럽게 얼룩진 그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완전 다르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바른 자세를 잡고 운동에 임하는 것은 1번이에요. 네. 가장 1번. 그러니까 가는 자세 또 알려드릴게요. 어 옆에서 보시면 항상 어깨는 어 쉽게 설명드릴게요. 귀 뒤에 어깨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귀 뒤에 어깨. 특히 상체 운동하실 때는 더욱 중요하세요. 귀 뒤에 어깨가 있다. 그리고 또 뭐? 그렇죠. 배꼽은 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3번 뭐? 그렇죠. 회원부는 소변을 찾고 있는 느낌으로 엘리베이터를 탄다. 몇 층까지? 3층까지. 하나 1층, 2층, 3층에서 머물러주세요. 머물러주시고 여기 힙 위쪽은요. 살려주셔야 돼요. 음 느낌. 음 느낌. 그래서 힙과 교감하라.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그런 주동근과 운동 주로 움직이는 근육을 바로 주동근이라고 하거든요. 주동근과 나와 교감을 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몸이 예쁘게 건강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체 어깨 뒤에 있고 배꼽은 어떻게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회원부는 3층까지 느낌으로 있어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탔다 생각하시고 뭐 다리는 상관없으세요. 다리는 편안하게 있어도 되고 앉아서도 하실 수 있는 자세거든요. 하지만 서서 하실 때는 어깨너비로 정도만 벌리시고 힙까지 딱 살리고 하게 되면 전신운동에 좋아요. 자세 잡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매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자세를 바로 잡으셨다면 지금부터 본 운동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항상 어깨 뒤, 귀 뒤에 내 상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1번 손은 한 45도 정도로 처음에 이 각도가 45도로 해서 양손을 옆으로 손 끝까지 힘을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손 끝까지 그래야 속근육이 쫙 잡히거든요. 이 상태에서 1번 어깨를 쭉 밀어 올리세요. 어깨를 쭉 밀어 올리시는데 귀 옆까지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깨 위에 있는 근육을요. 쭉 잡아 당겨 올려주세요. 시작 쭉 잡아 당겨 올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거울 앞에서 먼저 실시하시는 게 좋거든요. 거울이 있다면 팔꿈치를 거울에 보이게 그러면 손등이 어떻게 거울에 같이 가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다시 45도 맞춰주시고 1번 어깨를 귀 옆까지 쭉 당겨주시고 2번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어떻게 거울에 보이게 손등과 팔꿈치가 거울에 보이게 이때 중요해요. 이때 이 팔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항상 늘어져서 고민이 이 근육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근육에 힘을 줘서 위로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보실까요? 시작 1번 2번에서 끌어올려주세요. 음 끌어올려주세요. 이때 배꼽은 쏙 집에 들어가고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어 귀 뒤에 상체가 있다 생각하시고 배꼽 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1번 쭉 끌어올리시고 2번 쭉 느끼세요. 우리 팔 밑에 있는 이두근이라고 하는데 특히 뭐 여러분들이 그 명칭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쭉 끌어당겨 올리세요. 쭉 끌어당겨 올리세요. 뒷모습 보여드리면 1번 쭉 올려주시고 2번 힘줘서 쭉 끌어당겨 올리세요. 보이시나요? 네. 이 상태 이 상태 여기까지 하셨으면 3번 동작 1번 시작 1번 2번 쭉 끌어당겨 올리시고 3번에서 다시 손등은 위를 보세요. 위를 보시면서 손목을 꺾어서 위로 올리시는데 이때 배 세로 근육들 배에 있는 복지근이라고 하죠. 쭉 여기서 안 열어주시면 가슴과 횡경막을 쭉 열어서 복지근을 쫙 늘려주시지 않으면 이 동작은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운동을 할 때 어깨만 아프게 돼요. 어깨만. 그게 아니라 목은 계속 쭉 늘씬하게 늘려준 상태에서요. 1번 2번 이때 어떤 근육을 늘려주신다고요. 팔 밑에 있는 근육을 쫙 올려서 이 위로 딱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3번 할 때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시작 입으로 입으로 들이마시세요. 시작 입으로 들이마시면서 턱을 살짝 올리면서 이 옆에 옆에 옆구리 근육과 배 근육을 위로 쫙 올리면서 호흡을 그렇죠. 이 상태에서 턱을 살짝 들고 4번에 후 이렇게 되면 벌써 지금 제가 하는데 땀이 쫙 나요. 속 땀이 속 땀이라고 하거든요. 쫙 우러나는 느낌 속 근육들이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시작 1번 2번 2번 할 때 팔 밑에 있는 근육을 쓰시고 돌려서 위로 올리시면서 팔 전체 근육과 배 근육을 쫙 위로 올려주시면서 어깨는 이때 긴장을 푸셔야 돼요. 턱은 살짝 들고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쭉 휴식 호흡을 하시면서 내릴 때는 어깨까지 쫙 1번 2번 3번 4번 45도까지 여기 각도가 팔과 내 공통의 각도가 45도 유지해주시고 다시 시작 1번 2번 4번 다시 1번 2번 4번 옆모습 보시면 다시 시작 1번 2번 4번 1번 1번 2번 2번 4번 뒷모습 보시면 시작 1번 힘주고 여기까지 힘줬다가 내릴 때 후 이 운동하실 때는 정말 내 근육이 정말 움직여지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어깨 긴장은 절대로 풀어주셔야 돼요.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 호흡으로 조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손은 쭉 손목 올렸다가 페인트 붓으로 벽을 칠하듯이 내려가세요. 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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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운동까지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연결해 보실 거예요. 가슴 딱 펴시고 배꼽 쏙 집어넣은 상태에서 상체는 어깨 귀 주위에 있습니다. 시작 마시고 내쉬고 부드럽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주 부드럽게 해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래야 여성스러운 야들야들하고 날렵한 팔 라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15번씩 3세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세 잡고요. 준비 준비되셨나요? 기본 자세 시작 하나 어깨 어깨 돌렸다가 내려주고 셋 넷 다섯 천천히 숙자 생각하시면서 여섯 호흡을 기계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성구 세자 올려주세요. 셋 넷 어깨 어깨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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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주시는 운동은 굉장히 운동 아주 좋은 운동이 아홉 어깨 한번 펴주세요. 손 까치 킵 그리고 두 번째 세트 갑니다. 두 번째 세트는 뒤에서 보여줄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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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를 마시고 rad 피 들이 마시고 ifice 파 малень 넷 철 유치 서 다리 전 kg 천천히 남아서 손이 안져도 네, 한쪽 호파만 해도 조심 마시고 하나 조금만 더 할께요 하나 둘 어깨 주먹 어깨 주먹 어깨 다리 주먹 가자 돌려주세요 하나 둘 둘 크게 크게 원을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어깨 팔아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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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좀 어깨가 뻗은 해도 괜찮아요 운동 되시는 것이니까 어깨 귀 뒤로 보내고 시작 하나 둘 주먹을 크게 크게 둘 목운동까지 목두기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셋 넷 다섯 이번에서 힘 빡 주먹을 넘치 마시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여섯 excus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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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여섯 여섯 hip 이 근육은 평상시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속에 깊숙한 근육들이거든요 이 근육들이 예쁘게 탄력있게 정리가 되어야 우리 팔의 라인들이 날씬하고 탄력있고 스면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보여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성답고 날씬한 어깨와 팔 라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동작은요 정말 자주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효과가 진짜 좋은 운동이니까 정말 자주 해주시고요 해주실수록 어깨가 가벼워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좀 아프실 수가 있어요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시로 자주 실시해주셔서 우리 모두 정말 예쁘고 섹시한 민소매 입자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어려워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활을 응원합니다 파이팅!